안녕하세요 마토입니다. 저는 오늘 당분간 사용하게 될 락켓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락켓은 이번에 새로 나온 락켓입니다. 헤드에서 나온 스피드프로 입니다. 스피드프로고 지금 이 스피드프로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고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락켓은 330g 정도 나오네요. 3730g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본 스펙이 310g 인데 그보다 조금 스펙이 무게가 좀 작게 나온 낱개이신 것 같습니다 밸런스를 한번 볼게요 밸런스는 321g 정도 안 나오네요 오늘은 이 락켓 스펙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최근 제가 있는 구장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쳐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시타오기는 시타를 해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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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